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할 게임 뭐냐 짧게 이거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신작이거든요 국산 게임인데 한번 또 해보려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메이드라고 이제 이 여자 주인공으로 플레이하는 건데 7.4 영화같은 국산 공포 게임이에요 일단 누나가 이뻐 모두 숫자가 4개 지나갑시다 어? 김오창! 김오창 님들 맞지? 맞지? 김오창 맞잖아 님들 사이코 당겨 어?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로 가기 아 됐고 이거 다 내신이야 아 맞아요 맞아요 재탄입니다 왜 먼저 가 니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아 아 으음 시칩해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읏 안전한 사육인가 아 저 몰입 좀 해라 헌트 새끼들아 아 나 몰입 중이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허리 손님 발풍선 4개에 간다 형 왜 흠을 피하는 거야 믿음 그리고 배신 오늘의 메인 게임 방탈출입니다 아 나 몰입 중이야 지금 플레이어들은 증거를 모아 바비를 탈출하니 추기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배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제 이렇게 방탈출 하는 거구나 줄이 안요? 가방 아타치먼트 다이너스티 오케이 일단은 네 번째 종이를 습득하였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번째 종이 화제일구지 그래 해상도가 왜 이따구냐 마지막 종이를 찾아야 돼 일단 여기에 있는 단어가 그거네 그러면은 이 코드를 풀어야 되는데 어 근데 게임이 되게 불친절하네 내 발 어떻게 풀어 내 발 어떻게 풀어 여기 이제 단어를 찾을 거거든 여기가 S T Y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이 세 개 단어를 찾아야 돼 . 아빈 그냥 bourbon 놓으면 어 눌래라 어 아우 시X 놀래라 피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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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답이예요. 아 왜 누구 없어요? 10개 감사합니다. 타노스는 아닌데 피노스는 처음으로. 아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왜 이거 화질구지냐 이거. 내가 봐서 360도 카메라를 쓰느라고. 화질구지인 거 같거든. 잠깐만. 뭐가 없다야. 너는. 너는. 살아나갈 수 없어. 나한테. 알겠는데. 야. 아 이리. 다 조용히 해. 씨발 내가 맞춰본다. 노예가궁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여기 살자. 미안하다. 네네비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밥은 주고 가둔 거냐. 월라천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특정 노방종 시작한 거야.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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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냥 여기서 뒤져. 다섯개 감사합니다. 여자 그냥 죽여줘. 롯데마가레스님 별풍선 4개. 전해나가서 됐잖아! 됐잖아 이거! 진짜 전해나갈 수가 없어! 다음에 6X6 퍼즐 나오면 계속 하실 건가요? 이웅지, 쌍계엄님 병포인 건 아니잖아 킬킬킬 이거 된 거 아니냐? 너넨 살아나갈 수 없으 아, 된 거 아니냐고! 아니, 뜻이 전달됐잖아! 너네 살아나갈 수 없으 범투살 하기 싫어서 시간 끄는 거 보소 됐잖아! 헛헣헣헣하 life 난ining 별풍선 milie 감사합니다 시스코드 들어와봐 화면 공 SPEAKER 했께 현명만 알려줘 너야?! 말랑말랑 발급자 업소님 별풍선 하핰헆헣 진짜 화면 공개했어 한 2만개시 지금 어 올리고 어? 그 다음에 그림 왼쪽 오른쪽 그림 왼쪽 가고 어?! 그 다음에 니은 오른쪽 가고 위로 올리고 나 오른쪽 가고 그린 왼쪽 야 한 바퀴 더 돌려야 돼 잠시만요 아 지금 살짝 긴장해가지고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나 올리고 갈 밑으로 갈 오른쪽 반대로 해야 되는데 나 오른쪽 다른 사람 시켜야겠어요 고구마 2만개 먹은 기분에 난 너 3만개 먹은 기분에 꺼져 아 죄송합니다 나가 나가 사람 들어와 야 군침아 가자 갈 오른쪽 그림 아래로 업 오른쪽 업 아래로 갈 위로 지금 혹시 혹시나 이상하는 얘기인데 해리포터 그거 체스게임처럼 조종하는 거 하러 온 거 아니죠? 믿고 갑니다 아닙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네 그림 왼쪽 네 리운으로 수 오른쪽 네 그림 아래 리얼 오른쪽 이거 밑에 그림 아 리얼 오른쪽 맞죠 야 이 야 이 말을 해 반응 반응 오케이 다른 걸로 안하고 검은 거를 그냥 왼쪽 오른쪽 오케이 좋다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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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지금 아랫줄 완성됐고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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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왼쪽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위 위 위 왠 왼 왠 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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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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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왼쪽 위 오른쪽 그러면 제일 왼쪽 줄 완성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아래 왼쪽 아래 아래 그다음에 오른쪽 그러면 왼쪽 둘 번째 줄까지 완성됐고요 와 저기 혹시 아직 다 안풀었지만 혹시 행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의대 의대 아. 의대생 야. 역시 야 더 알렸다 의대생은 오케이 더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네 위 그 다음에 왼쪽 네 아래 네 오른쪽 네 하면 이건데 이제 아랑 지금 수랑 내리면 되잖아요 위로 위로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쳤다 방송국에 인증 좀 해주세요 초보채채채님 퀵뷰 좀 주세요 반톨님 두장 두장 지렸다 야 의대생 다르다 와 나 진짜 저 마이틴 저게 못부는 푸준인줄 알았어 나갈 수 없다길래 어 진짜 못나가는구나 나 이제 게임이 내용이 기억이 안나 쑥스러운 사람님 별풍선 4개 관찰합니다 모야 인증이 퍼즐 게임 아니었음 데스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하늘 다행히